우리 경기 3대교구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고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또 우리 예비 사역자 조장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이 많은 가장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의 입 기도의 입 전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살리며 모든 연장 살리는 복의 근원의 응답 정말 영적 파수꾼 의사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도가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강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행복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옆에 누가 계시면 축복하시고 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립시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시간이 되고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여 또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온택트 시대다 또 이제 언택트 시대다 못 만나니까 그 다음에 온택트 시대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시대냐 우리는 홀택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홀리 컨택트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홀택트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세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소통을 하는 이런 홀택트 타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보니까 실내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실내 활동들을 못하다 보니까 자전거 매출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야외에서 안전하게 비교적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운동을 못하니까 조기 달리기하고 또 걷기를 병행하면서 요즘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달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파도 들이닥쳤고 하는데 추운데 어떻게 달리냐고 하지만 다 옷 있잖아요 귀마개하고 장갑 끼고 다 따뜻하게 하고 모자 쓰고 달리죠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달리다 보면 몸이 더워지고 열이 나니까 더워지면서 땀이 나고 하나씩 벗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굉장히 상쾌해지고요 그리고 달리기나 또 걷기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5분에서 10분이 지나가면 좀 내 영적 상태가 정서 상태가 고요해집니다 특히 저는 한강변 이런 강가를 뛰고 이렇게 하는데 공원을 뛴다든지 그러면 한 5분 넘어가면 이렇게 차분해져요 몸은 뛰고 있지만 차분해진다니까요 영적 상태도 정신적 상태도 그러면 달리면서 묵상이 됩니다 묵상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하고 걷기를 하면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체지방이 줄고 그 다음에 격렬하게 조금 달려줄 때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물질 건강을 주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금 안에서 우리는 보금 가졌기 때문에 보금 누리면서 달리고 걷고 하면 굉장히 말씀도 묵상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좀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피부 피부 미용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달리고 하면 탄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영육 간에 많은 유익들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을 달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보금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이 주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홀택트 타임 그런 가운데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신년 처음 감사 예배 때는 뭐죠? 100배의 결실 그런데 말씀은 아 그래 채우시겠구나 100배의 결실을 준다고 하셨구나 하는데 실제로 내 현실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은 우린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 들을 때는 알겠고 들을 때는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돌아서서 현실을 볼 때 이게 지금 또 막 풀신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제 조건이 뭐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어떤 입을 열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입 그리고 말씀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는데 그냥 억지로 막 내가 믿어야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정말 이리때 속에 예수님 보낸 것 같다고 하신 그러한 내가 날마다의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채우면 어떻게 되죠? 금방 내 생각 금방 내 감정 금방 근심 염려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내 계획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흑암에 잡히고 근심 염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삼대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아침마다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뭐죠? 바로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이 고요한 시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안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행복임하고 참 평안임하고 참 기쁨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사건이 오더라도 이제 뭡니까? 또 기도의 입 그래서 문제사건 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방에는 기도 방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근심이나 또는 이렇게 조금 내가 마음이 복잡한 것이 생기면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약자자장 성도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입을 또 말씀의 입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고요 이런 24를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면 25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응답들이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경지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의 응답으로 또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이러한 고요한 시간을 누림 속에서 이러한 영적 힘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일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사약도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올해 그 본부 원단 말씀이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2, 3, 7 빈 곳의 현장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파수꾼 두 번째가 뭐죠 영적 의사 세 번째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첫 번째 2, 3, 7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2, 3, 7 빈 곳을 지키고 이제 살리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나 자신도 힘든데 어떻게 2, 3, 7을 지키고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영적 통신망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영적 통신망이냐 바로 보자의 축복 하늘 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청군천사가 동원되고 성령 역사시는 그 보자의 축복 영적 통신망의 그런 응답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뭘 지켜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이 지역 2, 3, 7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게 하시고 이 고요한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라는 것은 영적인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영적 상태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 그러면 이제 지역도 2, 3, 7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 의사 지금 뭐 메시지는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 의사다 그런데 아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전 세계를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가장 먼저 누구를 치유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이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시간 이제 이 시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치유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나 자신을 치유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서밋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이 흑암이 무너지는 왕적 축복 모든 이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적 축복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이제 답을 주게 되는 선지자적 축복 이런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인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계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이미 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단의 본부에 또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나를 먼저 지키고 나를 살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교재의 서론에 보시면 창세기는 모든 인간의 문제 지구상의 모든 문제 우주 만상의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죠 모든 영웅도 모든 영웅도 하나님 몰랐을 때는 비참한 생을 마쳤고 강대국들과 열방의 많은 나라들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이 나폴레옹도 탄식의 나날을 보내다 죽음을 맞이했고 또 쇼펜하우어도 인생은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러한 비관적인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과 또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만이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서론적으로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졌습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성공중심 11장의 물질중심 이런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한계 오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세 가지 올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무속 그리고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답을 모르니까 인생의 길을 모르니까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이유를 모르고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가정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 가정에 보니까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나이가 한 8살 9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가 남자인데 어떤 모습이냐 8살 9살이면 1, 2학년이니까 막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학교 다니고 그런데 얘가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 어린 저 젖먹이 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누워 있어요 저는 걔가 한 4, 5살인 줄 알았어요 조금만 이렇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얘가 지금 9살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르는 병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손발이 말랐어 그래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애가 8살인데 이만한 거예요 걔 병원 가서 진단을 해 진료를 받아도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집에 영적 배경 뭐 믿냐 그러니까 불교에다가 심각한 제사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각한 우상숭배 속에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또 자녀들에게 가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보금전에 주고 그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여러분 현장에는 이유를 모르고 길을 모르고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해결된다고 빨리 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여기에 빠져가지고 마귀종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시달리다가 자녀에게까지 문제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데 길을 모르니까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 나라들이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현장에 여러분이 답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이 없느냐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뭐가 없냐 그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봉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육신적인 거 많이 가져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참 안식이 없다니까요 절대 없습니다 참 만족과 행복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알던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우 막 자꾸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전화도 하고 막 자꾸 건면도 하고 막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주일날마다 어디를 가느냐 등산 가더라고요 등산 그러니까 이 화창한 날에 이 일요일날 이제 막 산을 명산을 찾아 다니는 거죠 막 경치도 좋고 좋은 공기 마시고 뭐 운동도 하고 그게 좋나 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옆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은 이제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주일날 날씨 좋은 화창한 날에 산에 가서 등산을 하러 갔는데 산에 등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름다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구름다리를 건너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그냥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 그런 우울함이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절대로 만족 행복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 건강하면 행복한 것 같죠 그 하나님 떠난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와 명예를 거머쥔 많은 유명인들 자살 또 카이스트 정말 최고의 정말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나 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법연수원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 계속 자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뭐가 없냐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3장이 보니까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최고의 유대사회에서 권력 종교 의결 기관인데 거기에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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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금이 없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예요 종교생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도요 종교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눌리고 그리고 더 갈급해지죠 그리고 더 심각한 그런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치유가 안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 그게 무슨 뭐 목사 자녀들 이라는데 그렇죠 목해자 자녀들 이라는데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이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참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떠난 사람 뭐가 없냐 인생에 참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뭘 위해서 합니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노후 경제적 독립 몇억 모으기 세계여행하기 근데 조금 수준 높은 게 뭐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것도 결국은 육신 도움 정신 도움 영적 치유가 안 되잖아요 영적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보고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떠나서 말씀 떠나 있으면 내가 왜 살고 있고 왜 내가 달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뭐가 없냐 인생에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현장에서 들었는데 보금을 어떤 부부에게 보금을 전하니까 보금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 우리는요 하루 일 마치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소주 한 잔 같이 마시는 게 우리 인생의 낙이에요 사는 낙이에요 참 제가 속으로 얼마나 안타깝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보다 조금 덜하게 조금 못하게 창조된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인생 왜 사는지 모르고 날마다 마시는 소주 한 잔이 그 인생의 가치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빨리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개, 돼지처럼 짓지 않으셨다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만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줘야죠 왕자처럼 살도록 창조해 놨는데 그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빨리 답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가 없냐 뭘 모르냐 내세를 모릅니다 내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잘 부어라 마셔라 이 땅에서 즐기다 가는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정신 있습니까 아이 정신 있지요 왜 없어요 정신 좀 보여주세요 아이 정신을 어떻게 보여줘요 당신 공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있죠 공기가 어디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전파 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는 것은 가장 무식한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삽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 답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예수 영접했으면 뭐하면 되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도록 누리는 게 뭐죠 기도로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인생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당신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당신 인생에 이제는 주인이 바뀌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당신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당신 아버지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개인 복음 전하는 그 가정과 그 산업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올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이런 원단의 말씀 주시면서 우리 경기 3대 교구의 연초부터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또 등록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한 것은 강단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이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어떤 치유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현장에 딱 어떤 시달리는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전도문들이 또 열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싶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코로나인데 뭐가 되냐 아유 코로나인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셔 어떻게 100배가 돼 어떻게 채우셔 그건 뭐예요 전부 불신앙 사단의 메시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00배의 결실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면을 못해가지고 전도가 안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불신앙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대면이 안되면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영적통신방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시고 날마다 고요한 시간에 승리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현장을 품고 현장에 모든 의감 꺾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답 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더 복음이 필요해요 현장은 더 현장의 영혼들은 갈급하다니까요 빨리 이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그 사단이 생각이에요 그거는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막 이 말씀 따라서 문을 여시잖아요 말씀 성취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만물 이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이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안식을 누리도록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이제 원제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이 모든 안식을 다 빼앗긴 거죠 사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권세 깨트리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우리에게 뭡니까?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이 월와 수목 금토일 상관없이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날이요 여러분은 날마다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누려야 돼요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이 안식 정말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제 어떤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모든 개인과 가정가정마다 또 여러분 현장이 이런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날마다 24시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게 우리 사천 말씀 운동이니까 하나 또 만듭시다 개수 하나 하나 올립시다 그게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 말씀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누립시다 정말 모여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서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함께 누리는 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식을 또 전해주고 나눠주고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런 말씀 운동을 다 회복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날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안식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날입니다 날마다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누리시면서요 이제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누리느냐 나는 찬송이 너무 좋다 그러면 찬송 부르면서 나는 말씀 녹취하는 게 너무 좋다 말씀 녹취하면서 나는 묵상하는 게 너무 좋다 묵상하면서 또는 암송하면서 또는 운동하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오늘 날마다 오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지금 안 누리고 있고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전략입니까 마귀 전략 그래서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늑암 세력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날마다 영적 싸움 싸우시면서 나를 살리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거든요 원래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개신교회에서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죄의 흑암 지옥의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망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사역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에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로 지키고 그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창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됐는데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비손 비손이란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금이 둘려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기혼 기혼이라는 이런 강이 나오는데 이건 구스 땅 구스 땅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히데겔 히데겔이라는 강은 아수르의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고대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색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역보고마 2, 3, 7 빈곳 또 교회 살리고 세계보고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홀택 타임 그리고 이제 나를 치유하는 시간 집중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와 정시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안식을 여러분이 누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보험으로 정복하는 물질의 축복도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경제응답 받는 그런 중직자 또 이런 성도인들 보세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 또 이 헌금의 사람 영적 물질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물질의 축복으로 이 시대를 보금으로 정복하는 지역을 보금으로 정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제 올해 우리 이제 우리 예원교회에서 우리 본당 헌당을 위해서 1인 1구자 작정한 거 미리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구자를 해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장 18절 이 정복 보금으로 정복하고 물질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달 24일날 대교구 원리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원니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 전하기 때문에 우리 대교구에 꼭 성취될 말씀 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우리 경기 3대 교구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온라인으로 1일 수련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 조장이 전체 44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44분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줌으로 다 모여가지고 제가 중요한 올 한해 미션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올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역자 조장으로 청지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역 지교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해가 지나가는데 구역 식구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은 뭐 제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역자 조장인데 1년이 지나가도록 구역 식구들 얼굴도 다 모른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단 두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구역 지교를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줌으로 안되면 전화로 또 그룹 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저 온택트 시대라니까요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보니까 다 잘하셔요 다 조금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 구역 지교를 회복하는 그런 제가 포럼들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때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다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또 지역을 놓고 기도 그게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가정마다 그 구역을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풀리면 한다는 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온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은 온라인으로 다 정상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예배와 그리고 교회 헌금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간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내가 보금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시무시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생각이 보금 24로 바뀝니다 말씀 24로 바뀌고 찬양 24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25의 응답이 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빈 곳 살리고 237 빈 곳 살리고 우리 예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영원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보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없어서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하게 없어서 그래서 많은 영혼 살리고 현장과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237 파수꾼 또 의사 그리고 서미스의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교 사역자 주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배의 깊은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제는 정시무시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맛보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황폐한 내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먼저 내 영적 상태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 자신이 내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서미스의 응답 누려서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다라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 의사 서미스의 응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 다 축복하셔서 이제 구역 직회들이 다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 통하여서 구역의 연약한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 지역의 모든 현장마다 이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영혼들 참 안식이 없는 영혼들에게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대교구원니스 캠프 또 사획자주장 1일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올 한해 백배의 결실 맺을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획들이 온라인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참 안심과 행복을 누리며 이제 가장 행복한 24, 25 영원의 아버지 기도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사획자 주장님들 또 우리 예비 사획자 주장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내 수준 형편을 다 뛰어넘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려서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살리고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역이 살아나며 또 지역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정말 2, 3, 7의 빈곳을 살리는 주역들로 영적 파수꾼 의사 서밋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예배를 방해하며 영적 집중 고요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권생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경기 3대의 모든 우리 사육자 주장 성도인들이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